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어 볼텐데 조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 동사 있을 때는 여기 좀 복잡해 이때는 주어 앞에 두, 뒤에는 동사원형 Jane likes a book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면 두 동사가 이렇게 생겨요 근데 제인이 3인칭 단수니까 더즈를 쓰는 거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원형 그 다음에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닐 때 즉 복수나 1인칭 2인칭 일때는 두 를 쓰는 거고 과거일때는 did 근데 또 have to는 현재 완료에서 have는 조동사 취급을 하는데 조동사에서 배웠던 have to는 또 일반 동사 처럼 돼서 두 동사 쓰는 거야 여기 like 들어가는게 중요해요 likes 들어가면 안된다 여기 더즈가 이쪽에서 수의 일치를 수와 시제 일치를 지키고 있는 거니까 이 like 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에요 자 사악한 마녀가 그 섬에서 삽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지금 일반 동사니까 does 주어 leave s 빠져야 돼 그 섬에서 삽니까 퀘스천마크 자 그 다음에 탄야 섬 이거 과거죠 그러니까 did 여기는 센트가 아니라 샌드를 써야지 탄야가 그들을 그들에게 요건 이제 사형식 동사가 돼서 그들에게 소포를 보냈습니까 어 야 이거 오타다 야 목적어고 이게 없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 댐이 없고 어 그래서 did 탄야 센다 패키스 투 댐 요렇게만 써주면 돼 그 다음에 헌티 또 과거니까 did 이거 주어 그 다음에 여기는 헌티드 이디를 동사 원형으로 써야죠 빼고 자 그 불쌍한 사슴을 사냥 했습니까 자 i have to have to 는 두 동사 쓴다 그랬죠 do i have to meet cindy 나는 cindy 를 만나야 합니까 그 역 앞에서 요렇게 아 아